아 아클비탄 먹기싫은데 오 향로 미쳤다 우상도 어젯한거 나는데 아니 소주 상터정도면 약분? 아 슬라임이네 왜..왜 슬라임인데 아싸 슬슬 라임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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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우우우우우우우 맘에 와우 아니 아이고 쏘더라 폭발 포션 아쉽다 숫돌 대얼 아싸 파격파격 안걸렸다 불 뿜기 이중 타격 광란 오 엘리트 두 마리 애매하다잉 일루왓까 여기 상점이 너무 많음 상가임 무적 무적 바로 하나 아 아 으아아아 페이 포션 온멜트 파격 여기서 향로 스택 쌓을 수 있으면 땋는 게 좋겠다 똘돌돌돌돌돌돌돌돌돌 쓰레기 게임 진화 짐 뿜기 혹시 생각한 게임이 쓰레기 게임이니 아 진짜 위장크림 뭐 학살 뭐 학살 아이고 조연이님 어서오세요 비아이시 게임은 재밌게 하셨습니까 뭐 학살 아카베코 비행기 너브 유물만 샀나 사신도 살만했다 사신은 안사신 진화 구리인거같은 안박신 인바리 맞음 한컨 실패했네 신경썼어야 했네 신경쓸 수가 아마 없었을텐데 신경쓸 수가 아마 없었을텐데 신경썼어야 했네요 과연 음 역시 품격있는 게임 슬더스 제물임 포식임 재물임 아니 뭐야 이거 복수육 복수육을 누가 가져왔어 담당자 나와 지금 어 어 고객이 복수를 잡았는데 어 유물 이따구로 줄거야 내 집 울뿐플 충격파 안쓴지 진짜 오래됐다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블리트 갈까 딜 모자라네 딜 모자라네 이러면 안 모자라겠지 전에 목말라서 포션 마신적 있었는데 목이 막혀서 그믄 목이 막혀서 그믄 무돌 무돌 진뿜긴데 좋은얼굴 우호우 수아용 우쇼 성직자머리 얻었다지 슬쇼 수아용 큐 엘리트 딱딱 아 뭐 맨날 저 뚱땡이 컷 재물소돌 드가자 굿 뚱땡이 빨가뚱땡아 아이스크림 우메랑칼날 우메랑칼날이 제일좋아 사열강화할까 사열강화할까 오예 아 왜 소돌아줌 빨리 소돌주센 와호 시원하다 이도류 무장해제 현류 무장해제 이도류에다가 아까 사신이 있었으면은 든든했을텐데 든든함이 덜하네 분노참기 휴 난고나 극복 좋아요 안좋아요 소돌대기방 됐네 아니 소돌모헌 와우 전투최면 가격컷 무감갑 무감각각 흑우부적 부적 흑우부적 무감강화 자열강화 4-6 무감각 그립습니다 나 무감각 뭐함 뭐함? 안 된다 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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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ase 압박 무감각 무감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해라. 부어졌죠? 타락 타래끼 로로로로 로로로로로로 호호호호 홈타 아니 똥캠 어둠의 어둠의 콩 바리케이드 아니 근데 왠 음 힐이 남는게 뻔한데 예시의 소돌박는 상아이언클레드 아니 대체 입만 몇번 나오냐 고맙게 광란 필요없지 네 분노가 더 센 응 무적이야 응 이 약본색 대단하군 대단하군 어둠의 어둠의 포옹 나오면 끝나는건데 하지만 흡족 포옹 대신 어둠의 포옹을 드리겠습니다 데려 무쇌의 무쇌의 심장 심장 무쇌 아.. 랩을 쓸까? 이서여여 생주어 하락은 안 쓸 것 같다 장화 아니 메메시스 장화 오랜만이네 다시 만난 과학 알았어야겠지 하락 쓰면 뭘로 막지? 장타대학 살인할까? 장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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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충격파 왜 또 나옴 뭐임 님 뭐임 님 뭐임 인간 보초기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아이언클레드 가락쓰기 진짜 애매하네 어둠의 포옹 안나오면은 가락쓰기 힘들듯 슬슬슬이 넘어간다 쭉쭉쭉 슬슬이 넘어간다 와우 뭔가 뭔가임 텐촉 가락강화해야 쓰겠지 사열강화자 그냥 감코덱이라 에너지도 없는데 또돌님 또돌돌 또돌돌돌돌돌돌돌돌돌돔 아주 좋아 비단병 비단병 보정 막타를 칠 수도 있고 광기 먹을 수도 있고 신성이다 신성 세물은 돈이 안되네 신성 발화 신성도 이득 보는거 많이 없네 다음 상점 보자 마시가 없어요 제거할 것도 딱히 없다 방타 지울까? 충격파 두개나 있는데 아니야 아 신성 살까 신성만 딱 사고 갈까? 신성 발화까지 사는게 낫지않나 신성 발화까지 사는게 낫지않나 신성 발화까지 사는게 낫지않는게 낫지않집 신성 발화가 안되면 중댕하 숙이사 그러지마 알았 써도 되겠지? 개미컬이 없는 자 여기까지만 잡고 쓰아신 3톤에 어차피 부품기로 잡으니까 저거 써야지 4대 보상 맛없어 노맛 향로 방안 5대 보상 5대 보상 이거 따서 갚을 수 있나 힘이 너무 모자란데 아이언클래드여 힘을 원하는가 아이언클래드여 힘을 원하는가 아이언클래드여 힘을 원하는가 아이언클래드여 힘을 원하는가 도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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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불피네 근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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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